네 85번 고객님 여기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어떡해? 이거 여자형 소모식인데 이제부터 구해야겠네 이종수 나 모르겠어? 봐봐 난 내가 먹고 싶을 때 항상 귤을 먹을 수 있어 이 짐들은 다 뭐야? 하조 집으로 이사 가는 중이야 벤 오빠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?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거 같아?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?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씨발 난 해미를 사랑한다고 해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 해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 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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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는 다행히 샆이 샆이가 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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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샆이